네, 여러분. 실습하고 잘 돌아오셨나요? 이제 연상교 코드워드 코드워드 시드워드에서 아시니까 이제 다음 질문인데 여전히 계층 결정적 지갑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거래소는 계층 결정적 지갑을 어떻게 사용할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마스터키 아래에 있는 차이드키 같은 키를 보관을 해놓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할 거야? 그거를 코드워드 같은데 이제 옮기지 않을까?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 이건 추측이고 이거 다음번에 너가 거래소들 만나봐서 이거 질문하면 진짜 재밌겠다.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차이드키에 줄기가 하나하나 있는데 한 줄기는 출금을 위해서만 쓰고 한 줄기는 입금을 위해서만 쓰고 이렇게 줄기 자체를 아예 분리를 시켜놔가지고 격리를 시켜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금 지갑이 털린다 하더라도 코드월렛, 그러니까 소일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그 줄기는 안 털리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는 보관을 할 것 같군요, 얘네가. 왠지. 그럼 왜냐면 내가 그동안 거래소 대표님들 만날 때 항상 보안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그냥 뭐 코드월렛에 보관한다 여기까지만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물어봐. 자세하게 한번 물어봐.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거래소는 아마도 그렇게 사용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빕43, 빕44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립토라고 옛날에 구, 마이이더월렛과 동일한 건데 여기서 이제 빕43과 빕44는 무엇이냐. 이게 계층 결정적 지갑에 대해서 표준이야, 표준. 그래서 아까 실습을 하면서도 이제 연상기업 코드워드에서도 여기서 약간 얘기를 했을 텐데 뿌리와 줄기로 나눠지는데 뿌리와 줄기가 무분별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준을 하나 정해놓고 그 표준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상점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 계층 결정적 지갑을. 상점 같은 경우 이제 보안 같은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이용할 때 가상계좌 같은 거 발급하잖아. 그런 식으로 나의 좀 이렇게 보안을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네, 좋습니다. 안심번호 이용 이런 거. 아, 좋아요. 그거 맞아. 안심번호나 가상계좌를 굳이 우리가 쓰는 이유는 상인 자체, 상점 자체에 자기 계좌나 아니면 자기 번호를 아니면 사용자가 받는 입장에서는 주문을 했을 때 안심번호를 써가지고 이 택배사람, 이 택배 아저씨는, 택배 아저씨 아줌마는 나의 개인 번호를 알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은 안심번호를 한번 전화해보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한 주소당 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가 몇 개가 오든지 간에 사용자의 정보를 내가 이제 수집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주소, 일회성, 주소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돈을 보내면 되는 비트코인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어떤 주소로 내가 보내면 되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 사람의 개인정보, 생일 이런 거를 내가 굳이 보관을 해야되나 물론 AS나 CS적인 측면에서 좋긴 좋은데 내가 꼭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런데 여기서 충분하지 않아 여기서 이제 확장키라는 게 나와요 이제 5장을 읽으시다 보면 확장키가 나와서 도대체 얘네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지라고 혼란스러워 하셨을 텐데 자 이거를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만약이라도 개인키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공기키를 만들고 공기키를 알고 있으면 주소를 만든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개인키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얘네 두 명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웹스토어에 들어갔어 그리고 웹스토어에 들어가서 내가 거래를 이제 10개를 넣었으면 거래 10개마다 지금은 만약 내가 수동적으로 한다면 주인이 웹스토어 주인이 이 10명한테 일일이 자기의 HD 지갑 순서가 변하면서 계층 결정적 지갑 주소를 하나씩 보내줘야 돼 계속해서 이 거래를 하면 이게 생기고 다음 거래 또 생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1000개가 되고 하루에 만 개씩의 거래가 들어올 때 그렇게 내가 보관을 할 수 없잖아 비트코인 주소는 무한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생기게 된 게 이제 확장키라고 해서 특정 웹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주소를 한 번 보여줘 그러면 그 주소를 누가 QR코드로 보내던가 이 주소로 돈을 보내고 난 뒤에 인터랙션 잊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5분 이후에 다시 접속을 하면 완전히 다른 주소가 보여져 하지만 계층 결정적 지갑이기 때문에 이 상점의 주소인 거는 변함치 않아 변하지 않아 어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접속하면 또 다른 주소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확장키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쪽 반대편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소를 생성해 준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뭘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생성이 되면은 계속 그렇게 생성이 되면은 아 네 아 네 아 금방 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네 음 괜찮아 확장키의 문제 문제 있지 아 네 알겠어 어 문제는 뭐냐면 확장키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주소가 생성이 된다면 이게 시드나 프라이빗키도 어딘가에 보관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보관되는 게 웹스토어랑 같은 데 보관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거래소랑 다를 바가 없어 그치 왜냐하면 그 웹스토어에서 모든 것이 어차피 만들어지기 그 프라이빗키를 보관하면 웹스토어가 털리면 다 털리는 거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웹스토어 측면에서는 이제 확장키 라는 것은 웹스토어 측면에서 퍼블릭키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개키 아 주소는 아니더라도 퍼블릭키만 가지고 추가적인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프라이빗키가 필요 없는 거 그니까 프라이빗키는 콜드로 지갑에 보관을 하고 여기서 새로운 주소를 보여줄 때는 이 공개키 내에서 뭔가 표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암호학 마법을 버려서 끊임없이 주소가 생성이 되는 거를 가지고 확장키라고 해 음 그래서 이것이 좀 브레이크스루였지 이게 좀 신기했어 이제 이거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완적인 측면도 가져가고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상점 상점의 편의성 그것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게 됐어 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이거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현 주소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널리 펴져 있는 게 이건데 하지만 이제 새롭게 나오는 새롭게 시작을 이제 도둑을 하려는 그런 지갑들이 지갑 기술들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이제 두 개를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빕47이라는 그런 재밌는 친구가 있어 이게 엄청 최근에 나온 거지? 응 진짜 최근에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도요 제가 실습영상에 실습영상에 있는데요 한번 빕47을 실습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이 재밌는 빕47 잘 보고 오세요 뿅